서로 되게 크네 탐탐 몇시야? 몇시냐? 참석했더라 아까 알아요 판넬 모습도 들었어요 MBC 대상 아 네 갔어야 되는데 아 시야 사진에 나와서 그 판넬에 사실 저 있었어요 제 말을 안했을 뿐이에요 정상 점점 정신줄을 그래서 너는 형을 못 이긴다는거야 네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스텝 잘 모르니까 정맞은 것처럼 피 뭐야 뭐야 본격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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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요 지금 갔어요 갔어요 지금 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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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켰습니다 아 야 quack 고객님 이번엔 보넉 빨리 빅 빅 빅 빅 빅 빅 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받는다 그 사실에 감사하자 밤이 지나가 시리게 해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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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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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밖에 세워드냐 왜 밖에 세워봐 하나만 더 찍어줘요 빨리 진짜 그러니까 야 본인은 손잡아야지 본인은 손잡아야지 여우 개 비둘기 또 뭐있더라 뭐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나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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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